절망, 좌절, 비루감, 자괴감, 3월 학평이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겨울방학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일단 제가 시작부터 너무 우울한 이야기를 해서 짜증나셨겠지만 제가 오늘 핑크핑크 기분 좋게 두 번째 커리 OT도 찍으면서 기분 좋게 아침부터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 사탐 시험지 받아볼 무렵쯤에 저도 이제 회사에서 받아보고 사탐이 끝났을 때쯤 문제를 풀어보니까 아 이거 작살났겠는데? 라고 싶었던 게 앞페이지부터 그랬어요. 앞페이지 문제, 4번 문제, 영구평화론, 1번, 2번 풀면서 2번 틀린 분들도 계실 거고 3번 사랑, 괜찮아 라고 했는데 5번에서, 5번은요. 제가 그냥 이야기해드리면요. 5번은 틀리셔도 돼요. 5번은 디그 선지가 제가 볼 때는 많이 앞서갔네요. 디그 선지는 제가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폴 테일러 강조할 때 테일러의 불간섭의 의무가 다른 의무 그러니까 불간섭의 의무가 보상적 정의랄지 아니면 보상, 신의의 의무랑 충돌이 되는 경우 의무와 의무가 충돌하는 개념, 이거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미 폴 테일러의 개념들을 잘 그래서 제가 테일러를 암기하라 했던 거예요. 폴 테일러 암기하셨다면 암기를 하신 다음에 테일러의 기본적인 의무, 악행금지의 의무, 불침의 의무 그거 이어서 이제 불간섭의 의무, 신의의 의무, 보상해라 라고 했는데 간섭할 수 있는 경우가 언제 있는가 라는 거는 그 의무들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선지였거든요. 이거 되게 어려운 겁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거고 제가 볼 때 5번 문제가 정말 더 심각하게 어려웠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틀었던 건 그런데 13번에 그래서 제가 13번에 해외원조 같은 경우도 싱어 강의를 할 때 싱어는 항상 경우의 수를 따진다. 그런데 13번 문제는 풀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고난도 개념인 이유가 제가 이제 싱어를 심화커리를 들어가면 꼭 여러분한테 체크해드리는 것이 싱어도요. 원조를 할 때 싱어는 꼭 경우의 수를 따지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개념 강의 마지막 때 싱어 저 사람 되게 복잡한 사람이에요. 싱어는 막 절대적으로 이거다라는 게 아닙니다. 롤스는 공격적인 국가 원조 안 한다 했죠. 그럼 싱어는 공리주의자인데 공격적인 국가 원조하자 그렇게 했을까요? 정치적 상황 따져봐야 됩니다. 정치적인 상황을. 그래서 여기 13번 문제 많이들 틀으셨을 텐데 13번 문제에서 디그스 선지 또 헷갈린 분들 계시고 강제력은 아니라 했는데 그 다음 니은에 원조할 때 원조 대상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라. 그 국가가 어떠한 상태인지 같은 것들은 싱어도 상황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경우의 수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앞장에서는 5번 되게 어렸을 거고 두 번째 페이지에서도 앞페이지는 2번도 틀리고 그 다음에 9번 문제. 모든. 9번 문제인지 그랬겠지.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을. 그러니까 수험생들은요.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거리 꼭 보여드릴 텐데 본인이 읽고 싶은 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말장난이라고 자기합리화해요. 분명히 디그스 선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은 거냐면 롤스는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을 주장했구나라고 뒷부분에 읽는 거죠. 또 문장을 두 줄로 내려놨거든요 지금. 정의의 원칙에 따라 얻었다. 롤스는 절차적 정의라고 했잖아요. 절차가 공정하고 합당하면 그에 따른 권한이 있다 했죠. 결과물에 대해. 도박 게임 할 때도 뭐 고스톱을 쳤다. 포컬 했다. 롤스 뷰의 제 이야기야가 아닙니다. 그때도 정당하게 게임 규칙을 모두가 만장일치해서 만들고 나서 게임 한다면 그 뒤에 누가 돈을 많이 따더라도 그에 대한 권한을 갖는 거죠. 정의의 원칙. 절차를 지켰다면. 근데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은 거.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긴장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9번 문제. 두 번 페이지에서 9번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앞 페이지에서는 5번 문제. 2번 문제. 2, 4, 5. 막 채점할 때 그냥 비가 온 사람이 있을걸. 첫 장 채점하고 바로 찢어버려. 라고 했던. 2, 4, 5. 근데 제일 고난도는 13번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5번이었고.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마지막 페이도 있겠지만 세 번째 페이지도 제가 볼 때는 만만치 않았어요. 그 13번하고 15번 문제도 마찬가지고. 사회사상 파트와 관련된 내용들. 국가와 관련된 내용. 거기 사회계약설도 외우라고 얘기 들었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17번. 17번 문제는 제가. 그래서 항상 형벌 문제 풀 때는 주어를 잘 봐라. 형벌로 시작했는지. 아니면 사형으로 시작했는지. 19번 문제 같은 건 반가웠던 거죠. 제가 3평 대비 보고 때 넣었던 심화 개념인데. 싱어는 개념 때도 얘기했듯이. 동물을 위한 시민 블록종이 가능한 사람이다. 그래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출제자들도 3월이 되게 힘들었을 거야라고 알았던 것처럼. 여러분 필적 확인단의 문구. 저는 필적 확인단 문구 꼭 보거든요. 보통 다 시집에. 보통이 아니라 시집에서 갖고 왔는데. 이인수녀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게 잠시 화난 불 밝혀주는 사랑의 말들을 해주려고 준비를 했다가. 여러분의 시험지를 바라봤더니. 여러분 눈물 날수록 너의 가로면 빨리 집으로 가고 싶었을 거예요. 엄마가 보고 싶었고. 엄마는 너의 성적을 기원했고. 기도했지만. 나는 좌절했고. 낙담하지 마시고. 3월은 그래서 이럴까 봐 제가 여러 번 강조했고. 라이브 때도 얘기했지만. 이 점수가 진짜 점수가 아니다. 등급컷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등급컷 분명히 45점 이하로 나올걸요. 44점. 2컷 한 30점대 정도 나오겠죠. 39. 3컷 35, 34 나오겠지만 절대 그렇게 안 나올걸. 실제적으로. 더 떨어질 겁니다. 쌍윤 하신 분들 계시기 했잖아요. 윤사 들어가서 보세요. 그 45 아래로 확 내려갈걸. 42. 나올 때는 39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작년처럼.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의 등급컷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수능날을 웃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려고 제가 개념으로 만족하지 맙시다. 분명히 어렵습니다. 생윤은.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5번은 틀려도 된다니까요. 이건 어려운 개념이다. N수생 분들이 만약에 풀어봤다면 그 경우에 제 강의를 정말 잘 듣고. 와 테일러 진짜 이것도 나올 수 있네. 이거 분명히 수능 때 나올 수 있는 개념이긴 맞습니다. 고난도 개념이에요. 그렇지만 현역 분들이 풀 때는 정말 어려웠어요. 내가 볼 때 저는 이제 윤리만 하니까. 윤리만 미쳐서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윤리만 아는 건 아니고. 윤리만 강의를 하는 거죠. 전공적으로. 그런데 윤사는 보다 쉬웠습니다. 고개 갖고 해야 하잖아. 많이 와야지. 김종인 생윤 돈 벌어서 윤사에 다 꼬라박고 꼬라박. 쉿.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윤사는 많이 더 해야 되고. 생윤은 안 그래도 많이 하는데. 매운맛 한 번 봐라 너희들. 코로나 세대 직격탄 한 번 맞아 봐. 라고 했던 시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이 울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연락을 해보면. 그래서 일단 울지 마시고. 고난도 문제든 13번, 5번, 17번, 9번, 2번 하나하나 체크를 해드릴 텐데. 13번 문제. 그다음에 이제 5번 문제는 어디가 어려운 건지 하나씩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는 1번 문제 틀리면 안 돼요. 나는 윤리학이 옳은 행위란 무엇인가란 문제를 탐구하는 학문으로 도덕적 행위를 정답하는 규범적 근거를 제시하는 일반적으로 주된 발이 이렇게 설명 안 하면 규범윤리학으로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금 언어 의미 분석하니까 메탈리학이죠. 그럼 넌 무슨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줬네요. 수로를. 나 규범이 볼 때도 메타는 학문적으로 성립 가능한가를 강조하고 있고 당위가 아닌 사실의 형식, 사실의 형식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이 문장 표현은 맞다 틀리다. 그런 판단 메탈리학도 할 수 있는 거죠. 메탈리학이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규범윤리학이 이미, 규범윤리학은 당위를 강조하는 거죠. 도덕현상의 가치중립적 기술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가치중립적이라는 기술이 당위 판단에 따른 이것은 해야 옳은 행동이지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인 문장으로 써준 거죠. 규범윤리학은 이미 가치판단하는 거죠. 도덕적 실천위에 보편적인 도덕을 정립해야 한다. 이게 정답이 4번이죠. 도덕추론의 형식적 타당성, 추론의 형식 검토하는 거고 메타 가는 거고 메타가 그래서 보다 들어가면 어렵기 때문에요. 메탈리학자들이 주장하는 인지주의, 비인지주의를 심화커리 두 번째 잘로는 기출 때 해드릴 겁니다. 규정주의하고 그다음에 정서주의 개념이 무엇인지 이미 2016, 2017에 평가하는 떡밥을 다 깔아놓기는 했습니다. 지금 아멘